이 정도만 올리면 돼요 그럼 지가 넘어가요 초바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걸었죠 쭉 빼요 두 개를 눌러요 그럼 올라가요 사다리가 올라가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요 근데 얘를 올릴 수는 있어요 얘를 올리기 위해서는 아래칸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은 아래칸 버튼을 누르면은 앞에 걸 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올라가서 방칸은 또 안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걸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저쪽까지 걸으면 얘가 이렇게 불평해지겠죠 비가 올 때 얘가 비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상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드리드 이렇게 하면 엄청 박죠 그 다음에 너무 박다 싶으면 쭉 내려주시고 그래서 항상 접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피워놔야 돼요 만약에 담요를 놓고 싶다면 정말 폭우가 쏟아져요 이건 진짜 무슨 비가 이렇게 오냐 할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